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정원이 나섰다는 제보자의 주장. 무척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해서 만난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간부를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제외동푸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공작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 이런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반기를 든 두 사람의 앞에는 국정원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여권 제한 업무를 담당했던 해외공작관은 당시에 국정원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여권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건 유법이고 또 뭘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겁박 행위로 만약 그쪽에서 녹음을 해서 이의를 재료한다거나 소송을 걸게 되면 감당이 안 돼요. 본부에 정식으로 보고서 올렸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좀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중단해야겠다고 했더니 그가 보낸 보고서 때문에 국정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 적이 있었네라고 얘기해 가만두면 안 되겠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던 분을 간첩으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서 사건 이후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렸다는 국정원 간부. 완전히 간첩으로 모는 거죠. 한 직원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간첩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자극을 시작하는 겁니다. 통신감청에 나왔던 자료들을 비밀 누설이라고 하고 내가 다 발사를 했다는 식으로 간첩으로 나오는. 국정원은 여권 제한 공작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그를 비밀 누설 혐의로 해임했습니다. 비밀이란 내용들을 제가 재판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처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비밀의 판단이거든요. 일정 부분 오픈돼 있어도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남들이 일정하게 비밀이라고 비밀로 인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비밀이라고 하면 국정원의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와 원세훈의 국정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 이후 원세훈 원장의 뒤를 이어 일본 대사를 역임한 이병기 씨가 신임 국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병기 원장님이죠. 이병기 원장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이런 말씀을 많은 직원들이 보고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굳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원세훈 원장 시절에 부적절하게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해외 정보 역량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 공개 석상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제보자. 이후 그는 부당한 감사를 받았고 병을 얻어 현재는 직권면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겪었다는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시와 미행은 일상이었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황급히 들어온 남자가 찾아간 곳 역시 제보자의 집이었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는 국정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가락을 다쳤다는 그의 아내 아파트 단지 안에 멈춰있던 차가 그를 향해 돌진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서 있는 차를 대형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제 집사람이 차로상의 차를 잠시 정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집사람의 잘못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상대 측이 100%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국정원에서 대형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건지를 비롯해 여러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대부분 다 자살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의 특징을 보면 국정원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실무책임자였던 한 분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다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국정원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것을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소청위원회 심사에서 국정원은 정기 회계 감사의 일환으로 제보자를 조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러서 행령이나 이런 혐의로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냐고 물어봤더니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말을 웅웅웅웅 했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1심 재판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국정원. 제보자의 조사 거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문서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사조차 안 했는데 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아프다고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장이라고 하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라고 하고 이건 파면하죠. 바로 징계죠. 징계해야죠. 징계. 이거를 갖고서 뭐 저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할 게 뭐 있어요. 거짓말한 거죠. 새빨간 거짓말. 1심 재판부는 제보자가 받았다는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피리수첩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그가 조사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보자 감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제하기 위해 주거지에 방문했고 대선 개입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취재를 확대하면서 우리는 당시 국정원 감사 책임자였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국정원 은퇴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에도 국정원 감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당시 감사에 관해 확인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신가요? 아 예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하 씨 아시나요? 잘 알아요. 그럼요. 일본도 근무하고 해가 좀 능력이 있었어요. 그 3일 동안 감사받은 건 알고 계신가요? 그때 아마 그 해산 사용공제 때문에 네. 혹시 그럼 당시 감사한 그런 조사 보고서 이런 것도 다 남아있나요? 저거는 조금 안 있어야죠. 굉장히 좁은 밀실에서 감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그거는요? 네. 굉장히 큰 사무실 내에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한 3분의 1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다르지만 굉장히 불안한 것이 있기때문에 뭔가를 넓지 않을 겁니다. 넓지 않은 그곳에 갇힌 진실들이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제기해 놓는 문제에 대해서도 떨리고 두렵죠. 저도 떨리고 두렵고 그런 조직을 나중에 누군가 되돌아 보았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 줄 남기고 싶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 개입에 반대하다 고난의 길을 묶는 분도 있었고 저처럼 역사적인 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반대하고 저항한 사람이 있었다는 한 줄.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한 줄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는 제보자. 그는 현재 국정원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 등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서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조사하고 연루된 이들의 사법 처리까지 완료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조사 내용에 제외국민투표 문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밝히려던 이들에게 국정원이 보복에 가까운 공작을 펼쳤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입니다. 당시 선거 개입 공작을 지휘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이들은 지금도 꽃길을 걷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6월 10일은 국정원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도를 걷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PD 수첩에서는 국정원의 해외 여론 공작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 수첩에서는 전두환 일가의 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 수첩에서 사라지는 안성 각자 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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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a 한글자막 by 한효정